스님들이 무대에서 찬불가를 랩으로 부르는 영상이 큰 인기를 모은 것처럼 엄숙한 불교음악도 이제 시대적 변화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트렌드를 따라가서는 불교음악만의 특수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데요. 신간서적 박범훈의 불교음악 여행에 답이 있을까요? 박범훈 불교음악의 원장을 구자준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곧 음악이고 우리의 전통음악이 곧 불교음악이다. 조계종 불교음악원 박범훈 원장의 신간 박범훈의 불교음악 여행은 불교음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여행 안내서입니다. 박 원장은 지난 2000년에 최초로 불교음악의 역사를 정리한 책인 한국 불교음악사 연구보다 대중적이고 쉽게 불교음악의 역사를 말하고 싶었다고 전합니다. 이게 좀 너무 어려워요. 논문이라서. 그 이후에 강의를 많이 불교음악에 대해서 했는데 점점 쉽고 여행 안내사처럼 안내해 주는 것처럼 이런 교제가 좀 없을까? 또 이런 상식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불교음악 책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박범훈의 불교음악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여행 안내서를 쓰게 된 겁니다. 찬송과 같은 찬불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해 본격적으로 불교음악을 작곡하게 됐다는 박 원장은 불교음악 고유의 특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교의식에 수반되는 음악이라면 고유의 색깔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의 생명은 의식입니다. 의식에 수반되는 음악은 불교음악은 그 의식에 맞는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불교음악은 랩이든 가요든 동요든 그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불교음악이라는 것은 그 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불교음악의 율정 문제에 대해서는 BBS 불교방송이 앞장서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 찬불가 모집을 하면서 거기에 공모를 냈는데 새로운 찬불가는 대중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선율에 꼭 범패나 염불이나 이러한 전통적인 불교의 맛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러한 운동에 바로 BBS 불교방송이 일찍이 제일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했다. 한국 불교음악의 역사를 한마디로 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박범훈 원장. 불교음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소리가 부처님의 소리이고 곧 불교음악이라는 박 원장의 말처럼 불교의 정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욱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불교음악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BBS 뉴스 구자준입니다. BBS 뉴스 구자준입니다. BBS 뉴스 구자준입니다.